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민국토정보공사 랩? 둘째가 뭐지? 열하나 아니면 열하나 둘째가 뭐해? 날씨가 뭐해? 넌 돈 먹어서 이 바람 안 했어 이번엔 공연을 놀게 됐습니다.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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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앞에 나와주세요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소통과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22대 국회 대원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 대회를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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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우연치 않게도 오늘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저희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을 입고 왔습니다. 이렇게 저 건물 앞에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저도 조금 전에 박찬대 대표님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요. 오늘의 이 분위기 국민을 위해서 저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좋은 정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치지 마시고요.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좋은 정치 당부해 주셨습니다. 하나 둘 셋 축구연매 자 준비 되셨으면 추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국민 합성 자 합성 파이팅 네 선발 избав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회피 오세요 회피 화이팅 회상해 화이팅 회상해 화이팅 예상불되나 예상불되나 조금만 예상불되나 자, 들어가실게요 조금만 더 들어와 조금만 더 들어오게 조금만 더 오, 진정한 위에서, 위에서, 위에서 위에서, 위에서, 위에서 두 명목 하나, 손길 안 들였다 재용재, 안 들였다 오케이 어? 15번밖에 안 돼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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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